지구의 미래 집중호우, 폭풍, 그리고 폭염 걷잡을 수 없는 날씨에 기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요즘 지구,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?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날씨를 추적하는 과학자들의 노력과 약 2년간 전세계 극한기후의 현장을 돌며 예견해본 지구의 미래 EBS 다큐프라임, 날씨의 시대 직접 나무를 심고 돌담을 쌓아 만든 근사한 정원 낮에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밤에는 별자리 관측이 일상이 된 남한의 휴식처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마을에 자리잡은 두 중년 부부의 이야기 건축탐구지